저는 아기 둘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. 친정엄마가 저희 아이들 봐주신다고 같이 사신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. 직장에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꾸는 지방의 중소기업이라 친정엄마한테 매달 용돈으로 30만원 겨우 드렸어요. 친정엄마가 장 봐오는 거나 소소한 거는 저희 카드 쓰셨지만 그래도 엄마가 집안일이며 아이들 케어 다 해주셨고 항상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. 근데 제 남편은 대체 왜 그런 건지 시어머니한테 허세를 부렸나 봐요. 난 장모님한테 카드 줬다. 카드 얼마나 쓰시는 줄 아냐며 그걸 들은 시어머니는 저희가 돈 없는 거 뻔히 다 아시니 심기가 안 좋으셨겠죠. 이번 설 때 아이 돌잔치 겸해서 시댁 식구들이 다 오신 적이 있어요. 그때 시어머니가 친정엄마한테 애 봐주는 공은 없다는데 사부인이 너무 애들 돈 쓰는 거로 스트레스 푸시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하셨답니다. 사람들 틈 사이에서 몰래 그런 말을 하셨다고 사부인께 미안하다고 꼭 사죄드리고 싶다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. 월 200씩 드린다. 카드도 쓰신다. 애 낳은 게 죄라며 남편이 그동안 그렇게 말을 떠벌리고 다녔나 봐요. 친정엄마는 시어머니 말에 상처를 크게 받았고 저랑 남편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설 연휴 끝나자마자 짐 싸서 사라지셨어요.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그냥 이혼 생각만 납니다. 엄마한테 연락하려고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갔다가 남편은 아빠한테 뺨 맞고 쫓겨났어요. 그 뒤로 시어머니가 오셔서 살림이며 아이들 케어 해주고 계시지만 애들은 당연히 낯설어 힘들어하고 시어머니도 엄청 고생하고 계세요. 저나 남편도 눈치 보며 회식자리도 참석 못하고 곧장 집으로 갑니다. 너무 힘든데도 이 힘든 걸 엄마 혼자 다 하셨구나 생각하니 죄책감에 미칠 것 같네요. 남편이 계속 장모님께 사죄드리겠다 하지만 전 엄마가 차라리 안 오셨으면 해요. 원래 내 몫이니 언제까지 엄마에게 손 벌릴 수도 없고 무엇보다 남편 태도가 너무 뻔뻔하다 생각되어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. 자기도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느니 후회된다느니 하지만 글쎄요 과연 엄마가 떠나지 않았어도 제 스스로 반성할 인간으론 보이지 않아요. 시어머니도 제 앞에서는 힘들다 소리도 못하시고 사부인 혼자 이걸 다 어찌하셨냐며 그 소리만 하시네요. 남편 볼 적마다 노려보면서 화내시는데 전 이제 그냥 그 두 사람 보면 화도 안 나네요.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아이들 일찍 재우고 나왔는데 내일이 오는 게 너무 싫어요.